허리 삐고 나서 3일차 운동입니다. 첫날에는 정말 아예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둘째날도 거의 마찬가지였고 셋째날 됐는데 셋째날은 그래도 그 전날보다는 잠도 조금 더 잘 잘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허리가 뻑뻑하고 돌아 눕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데드리프트도 보시면 150까지 몸을 풀면서 올라갔고 150 느낌은 여러가지 몸에 따다닥 맞는 몸에 자세가 잘 안 맞아서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자세가 잘 맞지 않아서 무겁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지금 제 자세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합니다. 허리에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무게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골반 위에 무게가 실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끌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허리에 부담 없이 데드리프트를 150까지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몸을 달래면 조만간에 금방 200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리는 하지 않고 지금 같은 페이스로 잘 지키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쳤던 게 일상생활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그런 외적인 부분 몸을 더 관리하고 다른 데서 삐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면서 몸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드리프트가 그래도 조금씩 다시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더벤치 라슨 벤치 프레스를 진행했고 라슨 벤치 프레스를 한 이유는 전보다 허리가 조금 더 신전되는 느낌 그러니까 좀 더 꺾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라슨 벤치 프레스를 해봤습니다. 세트를 거듭될수록 허리가 더 많이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났고 그래서 허리도 점점 더 좋아진다는 신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멀쩡할 때보다는 허리가 제대로 자세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따라서 상체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쿼트를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그냥 애매하게 다 갖고 갔는데 이렇게 다 갖고 가기에는 이제 피로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 가지 패턴을 제대로 하고 한 가지 패턴은 완전히 보조 느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아주 가볍게 그래서 허리를 풀어주고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이야기가 뭐냐면 보조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PT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보조운동입니다. 안 하던 보조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스쿼트는 정지 스쿼트, 템포 스쿼트, 핀 스쿼트 이런 다양한 스쿼트 변형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동작을 왜 하나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도 잘 하지 않지만 이런 동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세를 좀 더 느낄 수 있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 바닥에서 일어날 때 발바닥 전체로 미는 느낌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핀 스쿼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서 핀에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로 미는 것과 원래 하던 것처럼 미는 것 두 가지를 해보면 나도 모르게 발바닥 전체로 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 그냥 벤치를 하는데 팔꿈치가 자꾸 옆으로 벌어지고 가슴으로만 무게를 받는다고 한다면 라슨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고반복으로 10회 이상으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팔꿈치가 아래로 말리는 모양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 그냥 메인 운동하는 날이 있다면 약간 약하게 하는 날에 약간 보조로 하는 날에 운동을 보조운동으로 변형운동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마치 PT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T를 받는 이유도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더 얻기 위해서 받는 건데 이런 변형운동들을 통해서 또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변형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훈련만 진행을 하셨다면 정상적인 훈련도 진행하는데 가끔 가다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변형운동을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어떤 변형운동이 어떤 포인트에 필요하다 이런 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허리를 아프신 분에게 정말 잘 가르쳐드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